아 숨 시려 으아 신성 떴냐? 아니요 왜죠? 맞춰 오랜만이네 3년 만인가? 3년 만인가? 돌렸어 뒤져본다 뒤져본다 뒤 뒤 뒤 뒤 뒤 이를 져본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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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어떤 것 거짓같은 타격수비가 너무 많아 개인기가 있으며언 슬라임 안쪼개기 가능할 것 같은데 쪼개는 가면 쪼개지 않는 왓처 방어할 게 없다 죽을 수도 있다 슬라임이 왜 피도야 이거 판도라가 나은가 연꽃이 나은가 다수여덟장으로 게임하기 힘들 것 같은데 판도라에서 개인기 나오면 또 꼴받잖아 하지만 그게 유튜브각 아닐까 유튜브각 잡아주는 저는 첨탑 개인기하는 개인기 해외 대게 에이가 죽이면 교훈 못보는데 모조리 토륙을 내버릴 수도 있다 자기가서 지우면 되긴 한데 교훈이면 필요 없을지도 교훈은 원튼절 맹공 원튼절 맹공 원튼절 맹공 원튼절 맹공 기도약 돌리하는게 나을수도있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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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음... 양성 엘리트 어디감 역시 저런 허접보단 아보카도 버섯이 엘리트가 아닐까 마요 아니면 방어 수단이 없어 보이긴 한데 마요 들어가면 덱 더 약해질 것 같은데 아멘 저거 왜 터짐 그럴 수도 있지 무엇이든 약하면 그게 딥팩트 아닐까 액션 쓰는 게 나은지 안 쓰는 게 나은지 모르겠다 와 교훈 개인기 외도 아 룬피 좀 별론데 근데 룬피가 제일 낫지 않나 룬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룬피가 제일 좋은 상황은 맞는 거 같네 뭐 소리야 아무튼 세계 중에 제일 나은 거 룬피 룬피 와 저야 이상한 것만 강화하지 말고 영체화 강화나 하렴 일반모빌 차라리 더 가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교훈 봐야 되니까 아 저게 안 나오네 저게 저게 사라색은 필요 없어 보이고 영체화다 강화 좀 해라 대결 대결장 이거 순수 먹을만 하지 않나 공격 카드 너무 많은데 방섬 치약 있으면 이거 다 민첩으로 바꿀 수 있다 심옷 능숙 치약 치약 불바도 강화 전투에도 강화면 불보는게 단관이 이 다음 전투에서 교훈이 교훈을 강화하는 교교강 데이터로 슬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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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기용을 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 들어오고 어디갔네. 드디어 영체화 강화 온틈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영체완화 좀 강화해라 이상한거 그만 강화하고 기도? 기도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 맹공은 필요할 것 같은데 방어도 올려야 되니까 아까 마유도 안 먹었고 아 이 공격카드 좀 다 내다 버리면 안되나? 그만 나와 하필 저거 두번 소외되는 카드라서 핸드 더 잡아먹는 것도 빡치네 와 내 체력 야지 룬픽하지 안되 넙 스티로베리 어떻게 이렇게 영체완화가 안 잡힐 수가 있지? 버그인가? 명체에 뚫어버렸죠 명체에 뚫어버렸죠 휘갈김 쓸일이 있을까? 500원 있으면 상전보금 해놨겠다 명체방구맨 아 미니 흘갈진 표훈보고 싶은데 어림도 없나 흐림도 없네 있네 있네 교훈 아니 돈 많으면 뭐하냐 다 쓰지도 못할거 같은데 아니 돈 뭐 써야된 암요드 씨 흥 이상한 것만 각오하네 진짜로 겟때봐라 겟때봐라 복제 면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힘성 빔 자 되가자 1코어 100딜 쓰냐 아니요 왓츠퍼가 왜 그런걸 1코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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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빨리 안 나와 아 아 달려 아 아 아 아 계신 잡아드렸습니다 감사 인사는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강화지 영채화 아니면 심옷 아 배 배 먹어 개인기가 제일 필요없는거 맞겠지 근데 교훈 쓰고 나면은 개인기 쓸 수 있는데 근데 교훈 쓰고 나면은 개인기 쓸 수 있는데 음 개봉 잘 나왔네 음 개봉 잘 나왔네 만병통치압트 이민첩임 비행기 인공물 필요할까 스킬포션이 낫지않나 스킬포션이 낫지않나 뭐 민첩주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다 아 아 이런 쓰레기만 나오니까 아 민첩삼의 취향마금 이 정도면 훌륭하다 아니 왜 못 박음 불편 아 아따 민첩만타 좋구요 지금 이 쪽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탄력이 불을 뿜는다 어우 아파 맹공 남겨놔야 되잖아 더 막으려면 울려 차기 심장차기 당신은 이것을 열자 불길한 기운을 느낍니다 1,2,3 500원